치매의 반복 가능성과 단계적 행정 결정의 소의 이기인데요 이 내용은 특히 경기학원 임시사 사건과 관련해서 오국공시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임시사를 선임했는데 임기가 완료해서 임기사를 또 선임하고 또 선임하고 또 선임해요 그랬을 때 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기가 완료돼서 그럼 소액이 없다고 하면 소를 또 제기해야 되죠 소송 계속 중도 임기 완료돼서 이렇게 치매의 반복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얘에 대해서 다투면 나머지 줄줄이 깨줄 수 있으니까 소액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어렵게 볼 필요 없이 경기학원 임시사 사건에서 치매의 반복 위험이 있을 때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면 이미 소멸했더라도 임시사가 임기가 완료돼서 소멸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소액을 인정한다는 판례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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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